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 입니다. 지은이는 심희정, 출판사는 송북스입니다. 책값은 16,000원, 총페이지수는 312쪽, 초판 12세는 2020년 1월 7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희정,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부장, 1975년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경향신문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첫발을 딛고 사회부, 산업부, 스포츠부 등을 거쳐 2008년 서울경제신문으로 옮겼다. 20년째 기자로 일하면서 소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진심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이기는 양보의 대화를 하고 있던 것. 그동안 얕보일까 빼앗길까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까칠한 언행으로 무장한 저자는 이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다. 타고난 그대로의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부드러움을 마음껏 펼쳐도 강인함이 훼손되지 않음을 진짜 강한 사람들은 내면의 부드러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배웠지만 정작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다. 예쁜 말은 부지불식간에 적을 부르는 대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가장 힘있는 강력한 메시지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상대의 눈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이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 박사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의의에 검증될 수 없으며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개의치 않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깨달은 것은 그간 모든 관계의 중심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어디에도 실제의 나는 없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만 있었다. 왜 내 가치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려 했을까? 20여 년을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성공의 사다리 제일 끝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독한 놈이 성공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 이기는 양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며 진심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를 지니고 있고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큰 노력 없이 좋은 인상을 주는 기질을 발휘한다. 무엇보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자기 표현이 뛰어나다.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거칠고 험한 말로 상대를 다그치거나 무시하면 일순간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 손해를 입는 쪽은 나 자신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기꺼이 하게 하려면 우선 마음을 얻어야 한다. 강요하지 않아도 상대 스스로 알아서 내 손을 잡도록 하는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누군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그가 해석한 나의 이미지일 뿐 나의 실제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부당한 일을 당해 억울하거나 세상의 나를 부당하게 평가한다고 생각된다면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내 이미지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내 이미지를 가장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다. 말이 곧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하는 데 있어 솔직함을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함을 방패삼아 내 욕구를 드러내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마음과 권리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반짝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일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남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극히 희박하다. 내가 취한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나쁜 말, 거친 말을 듣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차단했다. 일과 나 자신을 분리해 생각했고 무엇보다 농담이더라도 남이 하는 험담은 일부러 피했다. 행여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그 즉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험한 말은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으며 지적 대신 격려를 전했고 감사와 친절의 말을 일부러 달고 살았다.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대화는 꼭 유창한 말솜씨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할 땐 그저 입을 다물고 상대의 말을 되풀이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걸로 충분했다. 이곳은 기술회사인가? Is this a technology company?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 벽면에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문구다. 직원들이 자주 오가는 복도에 설치된 이 말은 페이스북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비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구글을 비롯한 굴지의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와 기술을 보유했어도 인적관계망 지원해서 페이스북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술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에 페이스북이 택한 것은 사람이었다. 이는 프로그래밍의 천재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의 행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심리학도 함께 전공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갖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다. 이것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 사람 우선인 그의 가치관이 혁신의 밑거름이었던 것이다. 경제직 기자로서 내가 만나온 수많은 CEO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무슨 일을 하던 결국 사람이 중심에 있고 따라서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잡느냐에 달렸다. 스스로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한들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다. 이에 타산 없이 사람을 돕고 공적을 나눌 줄 알며 타인을 위한 관계를 맺을 줄 알 때 결국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탁월한 인재 양성으로 정평이 난 어느 CEO는 2, 3년 차 사원들이 말하는 품새 즐겨 쓰는 단어만 봐도 그 친구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멈출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차고 넘친다. 그 실력이 끝까지 발휘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인성이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수백 명의 CEO를 대상으로 성공 비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당신과 당신의 회사가 성공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뛰어난 기술력이나 업무 능력을 성공 비결로 꼽은 사람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 85%의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올바른 조직 문화를 위한 공감 능력을 꼽았다. 또 10년에 걸쳐 진행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퇴사한 사람들의 해고 사유 중 95% 이상이 업무 능력 부족이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으며 타인에게도 가장 큰 상처와 위험을 준다.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다. 남의 시선에 민감하고 시기 질투가 많으며 언제나 누군가를 흠집내고 내가 다칠까 꽁꽁 싸매고 있는 이들의 특징이 뭘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즉 자존감이 없다는 것이다.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 웨인 다이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든 말든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이다. 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기대와 상관없이 상대가 택한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은 정말 단순하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정말 귀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게 되면 굳이 남에게 내 뜻을 강요함으로써 내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섰으니 타인의 시선에 굳이 나를 맞출 필요도 없다. 자연이 타인에게 너그러워지고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 가치는 오직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예쁜 말이란 결국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한번 자문해보자.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친 말을 내뱉은 들 실제로 내게 득이 된 적이 얼마나 있던가. 냉정히 말해 내가 던진 날카로운 화살들은 상대에게 가닿지도 않을 뿐더러 되레 상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할 빌미가 될 뿐이다. 가장 중요한 대의 전제는 예쁜 말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호주에서 60대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봉사 시간이 100에서 800시간인 사람이 100시간보다 적거나 800시간보다 많은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도 컸다. 같은 실험을 미국에서 실행한 결과에서도 최소한 100시간 이상 남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았다. 이것이 배려에 관한 100시간의 법칙이다. 연간 100시간, 일주일에 2시간을 투자해 남에게 봉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년 후 행복감, 만족감, 자부심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이 한마디를 해보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려운 부탁을 하려던 차에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말을 들으면 상대는 예상치 못한 나의 응대에 대부분 크게 감동을 받는다. 내 입장에서는 시간을 줄이려고 말을 요약한 것뿐인데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정말로 돕자는 마음이 생겼다. 남을 도울 자리에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 아닌가? 그래서 나는 업무상 누군가를 만날 때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를 의식적으로 쓰곤 한다. 안보 인사를 물을 때도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도울 일이 있나? 라는 말이 예사다. 그런데 도울 일이 있든 없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뒤 예상치 않게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 실제 우리의 삶은 경쟁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잠시 짬을 내어 남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내게 이로울 때가 훨씬 많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책에서 강하고 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를 돕고 지식과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며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 즉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맨 꼭대기를 차지한다고 썼다. 정반대인 테이커는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 반면 타인 돕기, 조언하기, 공적 나누기, 남을 위해 인간관계 맺기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기버는 먼저 베품으로써 훗날의 성공을 위해 좋은 위치를 차지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버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총구를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테이커의 성공은 질투를 유발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은 성공의 대명제임에 틀림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저 내 곁에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겐 따뜻한 배려이다. 그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묻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조차 어느새 나를 응원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돕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 삶은 한결 가볍고 쉬워진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직함 대신 그의 이름을 부른다. 특히 후배들을 대할 땐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름부터 부른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를 대하는 내 마음도 달라진다. 그의 존재가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는 느낌이랄까? 어떤 내용을 담은 대화든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면 크게 언성을 높이지 않게 되고 기분 좋게 마무리된다는 걸 종종 경험한다. 우리가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서 수많은 예술품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던 사람들의 욕구 덕이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지도 모른다.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자신의 이름만큼 달콤하고 중요한 말은 없다는 것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건설적인 사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저 내가 내뱉는 말에 주의하자는 것이다. 말은 잠재의식의 뿌리를 내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심리치료사이자 경영 트레이너인 헬무트 푹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줌과 동시에 내적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되도록 부정적인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미 2000년 전에 스토어 철학에서는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쁠 뿐이라고 했다. 어떤 배경도 없이 회사원으로 시작해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선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일 것이다. 매사 부정적인 말을 써버릇하면 기회도 사라진다. 반대로 좋은 말, 에너지가 넘치는 말은 스스로 기회를 찾아 움직이게 한다. 독일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정어린 긍정적인 표현은 뇌의 전전두여 피질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전전두여 피질은 자아상 형성과 정서적 의사결정을 주관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은 자존감을 키우고 더 나은 정서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말로 입은 상처가 평생 가듯 말로 인한 동기부여가 숨은 잠재력을 일깨워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도 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진 좋은 점 숨은 재능을 찾아내고 이를 구체적인 말로 전해주려고 노력한다. 생각이 예쁘지 않으면 말도 예쁠 수 없다. 반대로 말을 예쁘게 하면 생각도 곱고 아름다워진다. 몇 해 전 우연히 흥미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제작진은 연세대 연구팀과 함께 가족 간의 갈등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모집해 일명 TSL 프로그램 Thank, Sorry, Love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5주간에 걸쳐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5주가 지났을 때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물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낮아지고 배려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인내심의 호르몬인 가바가 늘어났다. 실험을 지휘한 김재협 교수에 따르면 이런 효과는 비단 가족뿐 아니라 직장인, 중년 여성,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부처는 화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했다. 결국 손을 대는 건 자기라는 얘기다. 실제로 화를 내서 풀리는 일은 많지 않다.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내 입에서 떠난 화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다치게 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한 정신과 전문의 말로는 불면증 때문에 내원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진단을 받기도 전에 스스로를 잠을 못 자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고는 당장 오늘 밤은 어떻게 자나 걱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불면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정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농담으로라도 걱정거리나 거친 말들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다. 말에 대해 자각하게 된 후에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다. 남에게 하지 못할 험한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신 의도적으로 나 자신에게 예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며 스스로 간지럽더라도 퍼펙트! 하고 소리내어 말했고 어떤 사안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도 괜찮아, 잘했어, 굿잡,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응원했다. 신기한 것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예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더니 어느 순간 정말 내 눈에 내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세련된 감각을 유지하며 젊은 친구들 못지않은 창의적인 작품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카피라이터 죄이선생은 단 한 번도 마감을 어기지 않고 카피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카피라이터 대부분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완벽한 생각이 나오길 기다린다는 건 일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무조건 새벽 6시면 컴퓨터 앞에 앉는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아이디어가 있든 없든 그냥 쓰고 본다. 그의 작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불과 3시간. 그러나 조찬회의나 강연이 있지 않는 한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다. 결과물에 대한 부담을 던지고 그냥 하는 것이 30년 넘게 카피라이터로 롱론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국내 유명한 명품 브랜드 C 대표는 항상 어려워 보이던 일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작해보면 시작이 절반이 아니라 이미 그보다 더 나간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시작만 하면 그 나머지가 8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고 시작해서 거머쥐기 어려운 성취를 맛보는 일도 허다했다. 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 하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과 상상이 만들어낸 두려움 때문이다.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신은 아직도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다.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가 필요하진 않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 그냥 하는 거다. 그냥 막 무조건 지금 당장 전세계 수천만 독자에게 읽힌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 에서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자수성가한 21세에서 70세의 백만장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피의 조사자들은 연령뿐 아니라 교육 정도나 집안 환경 같은 외부 조건은 물론 성격이나 특색 역시 각양각색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상대방 혹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좋은 점을 찾아내고야만은 훌륭한 발견자였다는 사실이다. 항상 좋은 점을 찾아야 한다.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찾아볼 도리밖에 없다. 나는 오늘도 내 사람들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당신을 믿는다 라고 말한다.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철학자 존 듀위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충동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역시 가장 쉽고 즉각적인 방법은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이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두루뭉술이 아닌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말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상대에 대한 관찰과 관심이 필수다. 도와주세요 라는 말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사실 사람은 드러내지 않을 뿐 경쟁만큼이나 공존과 배려의 DNA를 지니고 있다. 적자 생존을 주장한 다윈조차 도덕 본능과 선한 마음이 인간 감정의 토대를 이룬다. 라고 말했고 선의 탄생의 저자 데커 켈트너 버클리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고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일깨우면 우리가 찾는 행복의 열쇠가 된다. 라고 말했다. 결국 도움을 주고받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 주거니 박거니 하는 조직 안에서는 물론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CEO가 있다. 그가 중역회의에서 늘 하는 말이 있다. 내가 뭘 아나? 발로 뛰는 당신들이 더 잘 알지. 그는 어떤 사안이든 한 발 물러나 숙인 자세로 말을 꺼내고는 조용히 기다린다. 지위와 능력은 얼마 동안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 구도를 직접 닦던 링컨은 겸손이란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 이기준은 말의 품격에서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잘 들어서 후회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세계 각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래학자 제르미 리프킨은 공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호모 엠파티 쿠스라 칭하며 인간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라 단언했다. 나는 공감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아큐 정전과 광인 일기 등의 역작을 남긴 중국의 대문호 루시는 이렇게 말했다. 명망 있는 학자와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 가운데 군데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척 해야 한다. 너무 모르면 업신 여기고 너무 잘 알면 미워 한다. 군데군데 모르는 정도가 서로에게 가장 적합하다. 단테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일하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다는 걸 잊지 말라. 무례한 욕으로 내 시간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내 몸을 둘러 쪼개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선을 긋고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거절도 분명한 자기표현 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질문이나 요청이 거부당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거절 자체보다는 표현을 문제삼는다. 똑같은 거절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책의 저자 마크 고울스톤은 대화 상황에서 40초 이상 자기 생각을 늘어놓은 경우 대화가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질된다고 말한다. 그는 대화의 첫 20초를 녹색 신호등에 비유하며 이때는 서로가 호감을 갖고 상대의 말을 유의깊게 듣는다고 했다. 하지만 20초가 넘도록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면 초록불이 노란불로 바뀌면서 듣는 이는 점차 흥미를 잃게 되고 40초가 넘으면 빨간 신호등이 켜지며 적개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때 유용한 것이 영어 쓰듯 말하기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아주 단순한 문장이라도 입을 떼기 전에 몇 번을 곱씹게 마련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라헴 메슬로는 가진 연장이 망치밖에 없다면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게 된다고 했다. 말도 그렇다. 나쁘고 거친 말 부정적인 말만 해버릇 하다 보면 세상 모든 일이 벽처럼 느껴지고 내게 닥친 문제가 고달프고 힘들게만 보인다.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결국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서로 힘이 되는 좋은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없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진심 어린 신뢰는 상대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 믿음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용기 없이는 어느 누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행복하게 창시자 에드 디너 교수와 긍정심리학의 권위자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약 2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한 다음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 즉 행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돈이나 건강 명예 따위가 아닌 관계였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었고 일과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보내고 있었다. 또한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만큼 깊고 풍부한 관계망을 갖고 있었고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떼부자가 되든 높은 지위에 오르든 혼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다. 말은 참으로 놀라워서 상대는 물론 그 말을 한 당사자 조차 변화시킨다. 말 자체가 내가 처한 현실에 그대로 투영되어 내 마음까지 바꿔놓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사회학자 윌리엄 토마스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말로 규정해버리면 그 결과에 있어 그 상황이 실제가 된다. 말했다. 사람은 객관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한 상황에 반응하기 마련이고 그런 반응들이 모이면 자기가 해석한 그대로 상황이 전개된 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게 누굴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뿐 아니라 말을 하는 나 자신의 몸 과 마음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준다. 서울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는 뒤집는 힘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평소 하는 말이 우리의 몸 과 마음에 그대로 투영된다 라고 했다.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이라도 청각기관을 통해 뇌에 그대로 입력되고 그 소리정보에 맞춰서 몸도 마음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2019년 백세를 맞은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며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행복은 인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격이란 나에 대해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해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관해 조언 아닌 조언을 즐기는 부류는 자기 기준에 상대를 맞추려고 한다.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며 우리를 조종하려 든다. 처음에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리고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알았다. 당신 말이 맞다. 라며 끄덕거리는 신용을 했다. 만약 이런 식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미 한쪽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 상대의 조언을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심어린 교류가 지속될 수는 없다. 서로 말하는 내용이 빗나가고 겉돌게 마련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대놓고 표현하면 관계가 끊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과 괜히 적대적인 관계로 남았다가는 좋을 게 없다. 대신 좀 멀리하자. 아주 천천히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며 멀어지도록 하자.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희석시켜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관계를 멀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그 답은 나온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쓰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지금부터 목차를 읽겠습니다. 프로로그 더 이상 말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되지는 말자. 1장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이 된다. 말에는 귀소본능이 있다.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잃는 사람인가 예쁜 말을 배워본 적이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 2장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말하는 법부터 다르다. 뭘 도와드릴 까요 의 힘 상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내가 내뱉는 말을 다시 보자. 말 한마디로 제갈 공명을 만드는 법 시 쓰듯 말하라. 내가 회사에서 화내지 않는 이유 남에게 못할 말은 나에게도 하지 말자. 3장 비즈니스와 관계가 풀리는 이기는 양보의 대화 10. 1. 할 거야 가 아닌 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2. 작은 칭찬이 호감을 이끌어낸다. 3. Please help me 전략. 4. 내가 뭘 아나? 고개 숙일 줄 아는 저력. 5. 그렇습니까? 만 잘해도. 6. 아 진짜요? 라고 맞짱구 쳐보라. 7.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8. 한국말을 영어처럼 하라. 9. 설득하지 않고 설득하는 법 10. 나에게 맞는 예쁘고 고운 말을 골라낸다. 4.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만드는 예쁜 말의 법칙 부러워하지 말자. 인생은 제로썸 게임. 믿음은 상대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 나이 들수록 남 안 풀리는 게 내 눈물이 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긍정적 세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믿게 된다. 초계 파트너는 관심과 사랑, 호기심이다. 5. 나는 나 긍정주의자로 살기로 했다. 내 몸아 고맙다. 명품이 아닌 나에게 투자하라. 누군가에게 나는 아직 새파랗게 젊은 나이다. 나는 목숨 걸고 자기관리한다. 때로 나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6.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인생의 선배가 필요해요. 심선배가 들려주는 사회생활 해법 Q&A 19가지 에필로그 이제는 나에게 예쁘게 말을 걸고 싶다. 지금까지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는 아마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는 감사의 말은 듣는 상대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만 나 자신에게 더 큰 복을 줍니다. 내가 자꾸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나도 내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뇌는 무언가 감사할 만한 일들이 나에게 계속 발생 중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며 삶이 만족스러워집니다. 저는 저는 요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 무조건 감사한다 절대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런 목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참 잔잔한 기쁨과 위안을 매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의 말만 했을 뿐인데도 제 생활에 이전보다 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 비오는 휴일에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와서 산책가기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아내에게 비오는 날 공원이 진짜백이라고 설득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 냄새 흙 냄새 풀냄 나무 냄새가 몇 배 이상 진하게 납니다. 주변에 자동차 배기가스나 각종 공의 냄새는 확 줄어들죠. 맨발 걷기를 할 때 땅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같은 자갈길을 걸어도 느낌이 다릅니다. 분비동 공원도 비올 때는 한적해져서 진짜 숲속을 걷는 듯 합니다. 그날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데 저도 아내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공원에는 사방이 감사한 일 천지였습니다. 비가 내려서 감사하고 나무들이 사라져서 감사하고 흙과 돌이 있어서 감사하고 새들과 청솔모와 온갖 곤충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바람에 향기가 나붓기니 감사하고 조용하고 느긋하게 맨발로 걸으니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집 가운이나 모토를 정해야 한다면 감사 딱 한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시거나 삶이 힘들다면 저는 습관적 감사 무조건적 감사 자동적 감사를 날마다 연습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에 감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면 됩니다. 특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점과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이것처럼 무한한 위대함과 행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좋은 태도 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의 힘에 대해서 나옵니다. 타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선뜻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어려운 상황을 상대가 눈치채고 먼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설령 그 도움이 필요 없게 되거나 결과적으로 무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고마운 마음은 남게 되죠. 사람은 타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을 못해도 그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정말 2,30년 전에 알던 어떤 일을 떠올려보면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가 정확히 어떤 단어나 문장을 사용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를 배려해 주었는지 아니면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에 느꼈던 느낌이나 감정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진화시킨 기억의 메커니즘 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우호적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이었는지 아니면 무관심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만은 평생 남아있다는 것이죠. 타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는 나로서는 일일이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사람도 드물죠. 따라서 이 책 저자처럼 누구를 만나든 혹시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대단히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기는 어렵지요.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태도는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두 가지 말은 아마 우리가 가족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고 또한 가장 하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911 테러 당시에 건물 붕괴 직전에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두 가지 말을 집중적으로 전했다고 하죠. 911 뿐 아니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의 마음을 가족에게 전하려고 애쓰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매일 가족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가족과 사별한 사람들을 보면 사별한 가족에게도 이 말들을 가장 해주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 죄송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가장 하고 싶습니다. 살아 계실 때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호 포노 포노라는 책에서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미용 고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 말에 앞글자만 따서 미용고사라고 하는데 질병을 비롯한 온갖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대신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선언할 때 초자연적 힘이 작동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와이 전통 민간 신앙입니다. 이 이론의 과학적인 증명을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을 표현하는 입버릇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사회생활이나 인생 자체가 잘 풀릴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말들입니다. 자주 써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들은 특히 나 자신에게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혼잣말이라도 욕설이나 저주의 말, 분노를 터뜨리는 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 상황만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사랑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잘될 거라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위안하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죠. 말은 내 뇌가 만들지만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또다시 내 뇌가 듣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혼잣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